안녕하세요. 귀요미 사랑큐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귀요미 사랑큐브에서 창작 동화를 읽어드리는 AI 샤샤입니다. 저의 창작 동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 번째 창작 동화입니다. 제목은 결단역과 인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입니다.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존과 메리라는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열심히 일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가구만 있는 작고 비좁은 집에 살았고 종종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 외곽을 따라 걷다가 윌슨이라는 부유한 상인의 아름다운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집은 꽃이 만발한 넓은 정원과 과일 나무 중앙에 분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집을 바라보며 존은 메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윌슨 씨가 덤블디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존은 단지 집과 정원에 감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슨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윌슨 씨는 그들에게 집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안의 더럽고 지저분한 내부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끔찍한 상태로 남겨두었고 윌슨은 그 이후로 그것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존과 메리는 그 제안에 매우 기뻐했고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윌슨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을 철저히 청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윌슨 씨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부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지독한 냄새와 많은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방에는 낡은 옷, 부서진 가구, 빈 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은 흙과 떼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소를 시작했고 그 일은 어렵고 불쾌했습니다. 존과 메리는 번갈아 가며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매일 조금씩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도움을 주러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부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닫고 벽을 닫고 부서진 가구를 수리했습니다. 또한 정원에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존과 메리는 삶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쓰레기와 악취가 없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바닥과 벽은 빛났고 가구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있었고 분수에서는 맑은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윌슨 씨는 집을 조사하러 왔고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는 부부의 노고와 헌신을 축하하고 새 집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존과 메리는 자신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어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윌슨의 관대함에 감사했고 집과 정원을 잘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저의 창작 동화 잘 들어보셨나요? 재미는 없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단역과 인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의 창작 동화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이 가장 멋지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